한판선을 가로막은 곳에 가려고 DMC요 아주 신나고 재미있고 기억에 가장 남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김일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개의 땅굴은 10개의 원장국탄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서 좀 어두컴컴하고 있는데 저도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그 전에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 전에 찾아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직접 가보고 싶어요 살짝 좀 초라해요 큰 빌딩들이 없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나요 생각보다 북한이 저희랑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아이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 우리나라 땅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는데도 힘들고 이렇게 찍게 될 것도 많다는 게 앞으로는 이런 게 이제 추억 속으로만 이런 일 없고 정말 자유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런 진짜 평화통일의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